우와, 지금 그런 생각을 살짝 했죠? 네, 아니요. 왜요? 신아빠. 신아빠. 네, 오빠. 한 살 더 오로빠. 안녕하세요. 고맙습니다. 우리 오빠 원샷을 좀 잡아주실래요? 원샷? 응. 지금 엄마 말씀은 여자친구가 없다라고 하는데 맞아요? 네, 없습니다. 아, 그래요? 네, 없습니다. 아, 그래요? 지금 이게 거기, 뭐 한 십 간지, 그 대회 dependen, 그 대회 dependen. 불글 vão특히는, 그 대회 dependen. 어머, 그래되면 안 되겠지? 네, 네. 어, 그래요? 저한테는 아들이지만, 거기에도, 뭐 귀한 딸이잖아요. 네, 그렇죠. 그래서 진짜, 전화가 복단 노래 부르구나. 아, 저oute. 아, 나는 다ating. 동생의 고민 이해하세요? 네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. 그럼 오빠께서는 동생이 제가 안타까웠을 때가 언제였어요? 어렸을 때 집에 방이 두 개 밖에 없었어요. 한 방은 제가 쓰고 있었고 다른 한 방은 부모님하고 동생하고 같이. 부모님하고 동생하고 같이 그런 집을 살았던 적이 있었는데.